조용실 못 보던 얼굴인데? 왜 지인이 올ıma 아니여 여기엔! 첫째, 아무도 집에 들이지마. 특히 애들. 둘째 저수직은 체행하지마 위험하니까 어머님이 많이 심하신 편인가요? 우리 숙모 치매잖아 왜? 못하겠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정이 들키면 영영 엄마랑 헤어지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넌 누구야? 내 딸 어디갔어? 죽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죽은 건 인정 못하고 살았대요 지금 우리 애랑 뭐하시는 거예요? 학원 저게 가면 죽인 김호희 씨야 그래도 올리지 말고 떠나 내 말 명심해 가져와 어땠어 엄마가 금방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알 수 없는구나 엄마가 인정한 게 그리고 아이 être 말씀해 감사합니다.